다시 제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? 화면받은지요? 잘 들어보세요 항상 닥쳐진 문 안에서 살던 제가 그댈 갑자기 만나게 된죠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항상 저의 자리 찾아 헤맸었죠 즐거운 파티에 갈 때나 잘 보이면서 하지만 그댈 만나게 첫 느껴보는 특별한 기분 사랑은 열린 문 사랑은 열린 문 사랑은 열린 문 우리 모두 함께 사랑은 열린 문 아, 주연씨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, 그게 뭐냐면 둘이서 함께만 닮아보볼까요? 오, 나 그만하려고 했는데? 너무 비슷한 사람은 처음이야 약속! 진짜 짚어!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건 한마디로 능력이야 우리 첫 생각은 우대가 잘 안 나고 아픔을 이젠 떠나보지 않을래 사랑은 열린 문 사랑은 열린 문 사랑은 열린 문 넌 나의 꽃에 우리 함께 함께 사랑은 열린 문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아주 사랑스러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